아, 재밌다. 그냥 앉다.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다 단풍 예쁘다 그니까 반반 들었어 반반 치킨이야 어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매력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잘 모르는 것 같았을텐데 차량은 Gotti 10,000원 나무가 탔네 다 느꼈어 이리 가서 물 한번 보고 가자 물 봐야지 물 봐야지 물 봐야지 그렇지 완전 못 올 수도 있는데 라인 70이 다 돼가 못 올 수도 있는데 아니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저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16단 보다 훨씬 나은데요 아 천지 보다 훨씬 나은데요 천지 보다 훨씬 나은데요 천지 보다 훨씬 나은데요 안개가 쭉 내리면 천지는 똑같은데요 까맣게 탄 것도 언니 사쿰인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안 차는가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천지 천지 천지라 칼라고 나 나온다고 없앨 수 있잖아 가로로 찍어 여기로 와 하나 둘 안 Elle 땅콩이 거짓그러니까 예쁘네 그런 걸 줄어들어 그니까 다 몰랐어 그러네 들은 옛날 도깨비들이 그걸 이심을 쫓는다고 해서 장구라고 진작에 이렇게 다닐걸 같이 올 생각을 안했잖아 10년에 한 번이면 돈이 오기지 않습니까? 몇 번에도 이모하고 둘이 가면 딱 있다가 진작에 물어보자 안 갈걸 미리 돈부터 받아야지 미리 일해서 날짜가 다 줄 수 있어 미리 일해서 가려고 하면 2,3년 전에 얘기해야지 일부러 언니한테 돈 빨리 받은거야 훔쳐내면 그 돈 우리 식탁하려고 밥 먹을려고 그 돈으로 민사님한테도 빨리 돈 내놔라고 안오면 기부다고 근데 다 따라오네 눈치없게 아 진짜 다 똥짜라먹을 수 있으던데 아 눈치없게 왜 따라와 진숙이네도 그렇고 아니 중간에 일이 생기면 못 올 수가 있잖아 아니 중간에 일이 생기면 못 올 수가 있잖아 혼자 오긴 한데 그렇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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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야 그니까 아니 그게 잘 안된다고 일반인 그렇지 안가고 말해 삐죽삐죽해지잖아 그게 잘 안된다고 이모 나는 그거 안돼 언니도 잘 물어봐 네모 생모 땡그라미 동그라미 세모네모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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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때는 없었어 나는 10년 넘었어 별로 모르겠다 그래 10년 넘어서 나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카드 찰나에 한 번 아기 네 이런거 없었어요 말 말 이런거 없었고 5년 5년 10년 1일 정도 될까 3개 머리 땡길라 4개 4개 치유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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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4개 6개 아 힘들어 이거 들고 다녀서 망고기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안 힘들어 나 은근히 나가서 칼을살로 잡으러 가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 나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다리가 안들어져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안따라가요 다리가 다리가 안따라가 다리가 안따라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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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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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쥐 바람쥐 올라간다 아 힘들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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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모드에 나간다 집사는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사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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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어디서 왔는겨? 어디서 왔는겨? 울산서 여기까지만 하러 왔는겨? 마음에 드는겨? 다시 연출하자 아침에 어디서 오시는겨? 울산서 왔어요 울산서요? 여기 바로 왔는겨? 돌비 구경으로 오시는겨? 어디서 왔는겨? 저도 또 따라왔는겨? 따라왔시도 어디서 왔어요? 울산서 옆집에서 왔는겨? 아침에 마이치러 왜 그런겨? 안동이 있을겨? 안동서 여 바로 왔는겨? 뒤에 왜 왔는겨? 뒤에 왜 왔는겨? 항상 따라왔는겨? 아침에 왔는겨? 아침에 왔는데도 아침에 왔는게 왔는데 아침에 왔는게 왔어요 아침에 왔는게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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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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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있다. 번식은 아까 춥다고. 일단 이제 내려간다 이제. 아, 추워. 이리 이러고 가는데 내려가면 내가 온 길이라. 주차장 그 뒤끼리는 주차장 그 뒤끼리는. 우리 아까 내려오는데. 한 톡. 그러니까. 한 톡 있는데 언니 그것은 뭐 먹었다 하는데. 그걸 나올거야? 하여튼 그 길이. 이렇게 돌게 되어있다고. 많이 바뀌었구만은 나왔었구나. 아니 길은 원래 이거는 알지. 저 위에 돌담이 더 많아졌다고. 아, 저기 저 있는거야? 아까 언니가 여섯 사진 많이 찍어서 간 거고 원래 없었어. 아, 진짜? 많이 만들어놨네. 어, 진짜? 언니는 뭐지? 코로나 전에 와서 2019년 이후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무슨. 이게. 쌓다보면 요령이 생겨봐. 이게 기술처럼. 응, 쌓다보니까. 혼자서 안 쌌어? 어? 혼자서 잘 쌌어. 그렇지. 저런 거 언니 혼자서 같아 생각해봐라. 아니, 큰 거는 죽고 싶은데. 저런 게 많아.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쟤깜쟤깜 했을 때는 혼자 할 수 있어. 아, 쟤깜쟤깜. 응. 저런, 저런, 저런. 몇 년 만에 왔는데. 왜? 변함이, 변화가 저렇게 많은데. 지금, 지금. 다음에, 그러면. 변화가 띠인거지? 훨씬. 다음에 오면 또. 조금 막 절 수 있지. 요 밑에가 또 막 끼이게. 응. 요거 멋지게 되겠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눈 맞춰. 제주도에 가면. 돌 쌓는 사람이. 기능공들. 숙봉을. 사. 그 다음에 돌.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응. 금땀이 많지. 이분도. 비싸게. 아, 돌. 땀이 낚아야 되겠다. 기술이 돼. 여기 때. 여자분한테. 간호도. 어. 아. 아무런 사람. 영어로 보기.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거. 양쪽. 여자분한테. 90иг. 우린. 서. 으. 네. 이게. 제가 제일. 일단. 아니. 저희. 아. 암묘. wen. 모래자갈이 미끄러워 모래자갈이 미끄러워 모래자갈이 미끄러워 이거를 하나 사갈고 골목에 다 깔아둘까? 입구에 마당에 돌담이 조금씩 되어있긴 한데 집 들어가는 입구에 마당에 길게 안해도 짧은거 사면 돼 큰 기운 받아가세요 큰 기운 받아가시는 길 기운 받아가신대요 인공호흡이란다 호흡을 많이 하세요 복식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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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달리 교해 복식호흡 NING long 공홍 남자도 한 거기가 여기 있잖아, 놀면서 여기 바쁘니까, 한 시간이라도 하나씩 왔어. 어? 다 왔다니까. 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다 왔어. 화이트까지 오면 됐거든? 저 아까 걸어온 니꺼워. 기술이니까? 그럼 효과가 있겠다. 안 먹다. 화수도에, 우리 집에다 가도 있어야겠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잖아, 이거까지. 왜 거기에 사다니는 거야? 아니야, 그게 말고. 열매를 왔습니다. 빨리 와. 제가 한번 더상서 방문하는 방법이었잖아, 다시는 이거 보고싶다 이거 손이 어떻게 했더니 뭐 앞에 오는데 이렇게 있을까 싶은데 어 봐라 아까 담 넣으면 되잖아 그래 그래. 낚였어. 계란 한 개 먹고 왔어. 응. 시간 된다. 저 이모 밖에 있네. 지금 안쪽? 이제. 여기서 뭐 하겠다. 도인이 안. 물 얹고. 이렇게 시간해서 물이 또. 여기는 안 보여. 여기서 먹자. 여기는 안 보여. 돌 뒤아라. 돌 뒤아. 아. 돌 뒤에서 안 보여. 지수기 안에 계란해. 아. 아아 여기 앉아 앉아 돼 무너지 못갖고 야 이말로 맞아 내가 일국에 가 무너지면 58kg 못찾고 찍었을까 니 완전 만장이네 최고 어머무스야 나보다 적게 나간다 언니는 키가 나보다 큰데 역시 그러면 그냥 불닭 knowledge 불닭 못마겠어 야Once consumкра 그치? 시원히 느리지? 미영아 화장실? 응? 화장실? 응. 저거 한번 역광이 가볍게 화장실 갔다 가자 응 음 단풍이 예쁘다 이거 봐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이거 봐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구만 야 그 밖에 있는 거 다 갔다 오지게 보이더라도 손도 안 댔어 언니 근데 그게 역광이거나 이러면 약간 자동으로 해 어두워도 밝아 어두워도 밝아 어머 얘 뭐야 낙엽인 줄 알았다 우아따맨 이게 이거? 그럴 거에요 그치? 다 빨간데? 난 물고기는 했을 몰랐다 쟤들이 많이 클 거 아니야? 야 이거 많이 큰다 그러니까 잉얼 거 아니야 여기 신분 많이 없는데 그다 응 맛있다 이거 참 이거 하나씩 들고 가자 디딤소 어 맞네 이거 하나씩만 들고 가자 우리 집 갖다 놓자 비싸 이 디딤소지 어떻게 비싸 미영아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가도 돼 똥 Haben 어 이래 미영아 미영아 넘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 아... 넓. 아... 동봉. 넓은 혼자에요? 동익문. 넓게. 동봉 문.